안녕하세요. 선크레이스에요. 오늘은 제가 샤파리를 왔는데요. 여기 아주 귀여운 샤파리를 시작되지 않았어요. 샤파리 진짜 입구에 들어가면 바로 그것이 저기 있잖아요. 제가 설명을 좀 하려고 왔는데요. 여기 있잖아요. 아직 동물원 도착... 아니 샤파리를 볼 건데 여기 이렇게... 샤파리 사서가 있어요. 샤시카 소절에 이리아, 200, 30끄러에 이리아. 다행히도 있어요. 베리 빅 포 레스트. 두 파트. 샤시카 1978. 여기도 샤파리아가 내려야돼. 여기를 막... 어... 종상 갖고고... 그런 사람들의 정보라서 접속이 일어버렸대요 그래서 좀 더 가면 그런거 없대요 타고도 호양이 될텐데 9km를 거벼라고 다른거 같아요 엄마 아빠하고 애기들 다섯마리가 있대요 이건 그냥 나우르동글들 알려주는거니까 제가 다 나가 진짜 동물 만나러 가실거 같아요 네 여기 있잖아요 여기 캡틀리그릇 여기가 지금 가다가 여기 지금 가고있는데 이제 공장도 있고 막 생각하면 소운거 같고 어떤 그 쇠가 있거든요 그냥 그런거 다 볼 수 있어요 인테리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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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거 이렇게 찍으면 되긴 한데 오빠 아긴 다골 비지않 하하하하 이렇게 보면 되겠다 그렇지 엄마 나 근데 여기 앉자 어 엄마가 보고 계잖아 어 엄마는 너무 따뜻해 그래 으헤 아돗 다이커 너무 마시는 아시원 generous 대극원 대극원 여기 여기 물을 마시러 왔다고? 그 물을 마시러 왔다 온지 모르겠지만 물을 마시러 오고 많이 픽업도 있대요 여기서 잘 보면 우리가 지금 픽업을 찾을 수 있어요 어 근데 이제 트럭 소리가 너무 크시죠? 이건 어쩔 수가 없어요 죄송해요 왜냐면 이렇게 트럭이 소리가 되게 커가지고 픽업은 안 질 듯 없는 것 같으니까 여기 사파리 저 이렇게 이렇게 먹쳐가지고 보여드릴게요 아 철이 안 나니까 좋다 네 있잖아요 방금 전에 하이에나 스프린트 발자국을 찾아가지고 지금 잠깐 섰었었을 때 아까 전에 찍은 거거든요 하이에나 발자국을 찾았대요 그래가지고 뭔가 우리 하이에나 사람을 만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하이에나도 있고 호랑이도 있고 하이에나 발자국을 찾아봐요 네 우리가 어떤 내리막길로 내려가고 있어요 어 근데 뭔가 내려가는 것 같진 않은데 내려가는 것 같아요 근데 여기 아랫쪽에도 이렇게 어 우리가 차가 지나갈 수 있는 곳이 보이거든요 근데 여긴 안 보인 것 같은데 여기 다 내려간다면서 또 알려드리겠습니다 여기 진짜 배경도 좋아요 어 지금 야광어 있다 있다 예쁘지 않나요 이게 다 이렇게 어 근데 풀을 어 위험한 점이 있어요 왜냐면 어 이게 나무들이가 얼굴을 막 저기서 그런 적 있겠냐 그래가지고 그거 그 부분은 조금 어 어 어 어 어 어 걸렸다 돌이 있는데 걸렸어 아니 엄마 아까 전에 돌이 넘었어요 아까 전에 돌이 이렇게 바퀴에 걸렸는데 돌이 이렇게 바퀴에 걸렸는데 이게 돌을 위로 지나갔거든요 그래서 너무 웃기다 여기 서파리 나뭇가지가 너무 많아가지고 피하느라 지금 왜요 잘못하면 여기 바퀴 진짜 나뭇가지가 되게 많네요 하여튼 네 저 이 서파리를 한국으로 다 나눴는데 여기는 진짜 그냥 여기 완전 산 같은 기본이에요 여기 산 같아요 여기 산을 이렇게 좀 깎아가지고 이렇게 한 것 같아요 사파리로 여기 막 사자들도 이렇게 막 그냥 풀어놓고 아무데나 아무데나 이렇게 막 풀어놨거든요 이렇게 가져놓지 않아가지고 그래가지고 눈이 좋아야지만 볼 수 있습니다 아까 전에 하이마를 발장을 본 것처럼 그런 거를 잘 따라갈 수 있으면 가능한데 이게 좀 어려울 수도 있거든요 왜냐면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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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야 찾길이 없는 곳으로 가면 우리 못 보는 거잖아요 네 다른 동물 있으면 제가 또 찍을게요 아니면 뭐 시키한 동물이나 다른 동물 있으면 또 찍겠어요 여기 어디 어디dier를 찾았어요 여기 사슴이샤 어디다 여기 새가 지금 차 위에 올라와 있어요 멧돼지 보이세요? 멧돼지도 예뻐요 진짜 돌같은 건 아니고요 보이세요? 제가 멧돼지예요 죄송해요 화질이 안 좋아서 여기 초반으로 보러 갑니다 여기 피컷이 있어요 여기 피컷들이 있거든요 여기 되게 귀여워요 이게 수컷이래요 수컷 다 가버렸네요 이게 수컷 피컷이래요 여기 지금 여기자 여기가 고 t-12 여기ierte 여기 네 여기 dear 전부 사진 써 있고 동네 사진도 찍어야 돼요 근데 어떻게인데 몽키가... 몽키가 제일 본 소리가 많았는데, 고수틴인데... 몽키를 이때까지 많이 본 것 같아요. 셀피 리석도 있는 게 샀어요. 사슴도 보긴 봤어요. 아까 전에 쉴 때... 저 사슴뿔! 사슴소리 듣다. 그리고 블랙피스 몽키는 잎으로 잎이 부터가 이루어져요. 그리고 이 샀어요. 좋아. 샀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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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호랑이이나 사자나 그런 동물들에 오면... 꽃을 잘 못 볼 것 같아요. 보기가 오늘은 좀 어려워서 그럼 여기서 빠이빠이 여기 있잖아요 여기 아고가 있어요 아고가 있어요 아고가 있어요 여기 보이시나요? 여기 보이시나요? 왜 시끄럽게 나요? 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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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섬 같은데 올라간거에요? 섬 같은데 올라갔거든요 여기 안보이네 이게 안 보이는데 거북이 봐봐요 거북이 연수 알아듣네 이게 안보이네 네 네 안보여 저기 아니 여기 카메라에 죄송해요 못보려드리겠어요 대신 뭐 다른거 있으면 떨려드리도록